하락폭이 컸던 수원 영통이 상승세가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남은 수정구부터 출발해서 분당구, 중앙구 모두 상승 지속 중입니다. 안양시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 하락폭 컸던 광명도 상승이 지속되다가 이번주 0.13 상승 적지 않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다면 XXXXXX처럼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 가지셔도 좋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최근 KB 주간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3년 8월 7일입니다. 매매가 상위 10곳 대부분 수도권이고요. 경남 진주와 대구 중구가 올라왔습니다. 전세가 상위 10곳 대부분 수도권이고요. 대전 동구, 경남 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 증감률입니다. 전국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 줄었고요. 서울 전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0입니다. 서울 강북 14개구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 약간 늘었네요. 마포, 성동에서 3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은평에서는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은평 하락은 일시적일 것 같고요. 강남 11개구에서는 4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거의 3개월째 지속 상승 중입니다. 특히 송파구의 상승세가 매우 큽니다. 강동구, 서초구, 양천구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이번주 데이터를 보시면 서초구 상승이 인근 동작구로 번졌고 양천구 상승이 영등포구로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건 서울 아파트 전세 증감률 데이터입니다. 서울 전체 3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매매가 오르는 지역에서 전세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이자와 주택담보대출이자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전세 매매가 동시에 추락했는데요. 이제는 시장 금리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고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서 전세와 매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전세가가 받쳐주는 매매가 상승은 안정적입니다. 금리 요인만 빼고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도 이제는 거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부산 하락폭 약간 늘었고 강서구에서 2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구 하락폭 약간 줄었습니다. 중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상승이 나왔네요. 중구 0.14로 꽤 높은 상승입니다. 대구시 중구는 인구 7만 4천명 정도입니다. 대구에는 7개 구와 2개 군이 있죠. 얼마전에 군이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었죠. 중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구의 상승에 큰 의미를 두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구 전세 증감률입니다. 전세는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올해 역대급 입주 물량이 계속 입주 중이라서 전세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매매가만 상승한 것을 보면 선진입하시는 분들의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선진입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것 같네요. 대구 인허가가 확 줄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실 분들이라면 시장 추이를 지켜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인천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중구에서 0.1 상승이 나왔고 연수구 4주 연속 상승, 서구에서 첫 상승이 나왔습니다. 올초 관심가지라고 말씀드렸던 연수구, 서구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인천 전세입니다. 매우 많은 물량이 있었는데 이를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권 서울에서 함께 소화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내년에 인천의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의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매매 증감률입니다. 광주 하락폭 약간 늘었습니다. 대전은 3주 상승, 1주 쉬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에서 메인도시를 볼 수 있는 서구, 유성구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네요. 전세가 확인 좀 해볼게요. 광주, 동구, 남구에서 전세 상승이 연속 나타났습니다. 매매도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대전을 보시면 곳곳에서 전세 상승이 나오다가 이번 주에 대전 5개구 전체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전 매매 상승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아직 상승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아직 하락이 있는 편이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수도권 전체 노란불이 KB 데이터 상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세종은 완연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전세 증감률인데요. 수도권은 0.04로 적지 않게 상승했습니다. 세종 전세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기도의 매매 증감률입니다. 경기 전체 3주 연속 상승입니다. 수원에서 3주 연속 상승, 그 중 하락폭이 컸던 수원 영통이 상승세가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남은 수정구부터 출발해서 분당구, 중원구 모두 상승 지속 중입니다. 안양시도 지속 상승하고 있고, 하락폭 컸던 광명도 상승이 지속되다가 이번 주 0.13 상승, 적지 않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양시, 그리고 의정부시처럼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 가지셔도 좋다고 보고요. 안산에서 3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새빨갛게 불타고 있고요. 식을 줄 모릅니다. 용인 7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있는 하남, 그리고 화성에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이렇게 지속된 곳들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사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 협상도 이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실거주 선호 지역들은 벌써 입찰자 수도 최소 20명 이상인 물건이 많아지고 낙찰가도 상승 추세입니다. 경매로 내 집 마련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내 집 마련 하신다는 목표를 갖고 도전해보세요. 내년에 집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올해 집 사신 분들을 부러워하게 되실 겁니다. 경기 전세 증감률입니다. 매매가 오르는 지역은 전세도 같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만 오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가가 같이 움직여지면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지금 수도권은 매매 전세에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 상승 확률이 매우 높죠. 경기 전세 두 번째 장입니다. 곳곳에 이 빨간불 보세요. 매매가 오르는 지역들 대부분 전세와 동반 상승 중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전세가율 등 제가 자주 보는 데이터들이 지금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2년 이후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수도권 경매 진입 추천드려 왔죠. 수도권 진입하는 것이 전혀 고민되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하락론자분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상승장이 온다고 말 바꾸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재밌습니다. 금리가 한 번 정도 더 오른다면 그때 다시 잠깐의 매수 정책으로 매수 타이밍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보다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전세 대출 평균 금리가 4% 초중반 정도 나왔네요. 수도권 아파트 가장 최근 전월세 전환율이 5.3%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면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이 임대인에게 월세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한 시점까지 온 듯합니다. 이제 임차인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 1년간은 전세 대출 이자보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더 저렴했죠. 높아진 금리 때문에요. 이번 대하락장 이전으로 다시 시장이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세 대출 이자가 저렴해졌으니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금리가 오른다면 전세 상승이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매매 상승도 잠시 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어차피 2년 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진입을 굳이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원도 매매 잠시 쉬어갑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충북 약한 하락 지속 중입니다. 강원 충북 아파트 전세 증감률입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은 전세와 매매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매매 하락폭에 비해 전세 하락폭 큽니다. 여기는 좀 걱정하셔야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남부로 확장되는 수도권과 점차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충남입니다. 입지는 좋은 것이 맞지만 공급량이 좀 많아요. 매매 하락폭 마이너스 0.2로 작습니다. 그렇지만 진입하기에는 공급 물량이 걸립니다. 전북 하락폭 커졌습니다. 전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네요. 전남은 광량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남도 공급 물량 예의 주시하셔야 하고요. 경북에서 오랜만에 0.00 나왔습니다. 안동과 김천에서 상승이 나왔네요. 안동과 김천은 인구 수가 15만 정도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경북에서는 인구 50만의 포항, 40만의 구미 같은 곳들이 안동, 김천보다는 투자하기에는 더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남에서 거의 1년 1개월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통합 창원에서 상승이 나온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은 꾸준히 도지역 중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주간 브리핑을 해드릴 때 지역별 힌트를 매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점차 상승 지역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는 원래부터 비싸던 아파트, 서울에서 메인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미 정고점까지 도달한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5년간 하락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상승 시작되었던 2013년과 지금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매매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중심부부터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부부터 시작된 상승은 점차 아래, 그 아래 아파트들을 빠르게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적어져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작년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인허가를 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시장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이 적어도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지역,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면 말이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분이 매주 시장 상황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